광주광역시 3구 대선은 여러분 어떤가 광주광역시는 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선 전남광주광역시 선거구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격차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여러분들 모두 5개 광산구 북구 남구 서구 동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광주광역시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4.15 부정선거까지는 일단 전남 전북 광주 그리고 제주지역은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에서는 어김없이 전남 전북 광주 제주까지 다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얻은 윤석열 후보의 득표일을 하고 당일투표 얻은 득표일을 빼면 5개의 모든 구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플러스 4% 플러스 5%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5개라는 것이 좀 작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크기가 작긴 하지만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표도 빼앗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되면 그래프로서 관리자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1200명 선에서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숫자를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묶었거든요. 이렇게 항상 하는 겁니다. 쫙 올라가다가 9시 20분 정도에 다시 증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네.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한번 보시죠.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쭉 올라가다가 그냥 그 다음에 못 올라가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없게끔 딱 어느 시간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웬 여름 처음에는 쫙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딱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1200명 선에서 묶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그냥 탄압을 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여러분 11만 7272표를 훔쳤습니다. 노란색에. 광주광역시의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58만 6357명입니다. 이게 7%가 58,635.7입니다. 0.7을 반올림해가지고 58,636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에 빼앗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서 11만 7272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 수치는 광주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58만 6357명 이것의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58만 6357의 10%는 58,635.7입니다. 0.7을 반올림해가지고 6으로 처리한 겁니다. 58,636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고 윤석열을 빼앗는 겁니다.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광주, 광역시에서 21.70%를 얻은 겁니다. 역대 보수 진영의 후보 치고는 광주, 광역시의 가장 표수를 많이 얻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10%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실제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가 11.6%입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모든 자료가 다 오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 된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표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도표인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 항상 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앞에께 항상 표가 더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푹 뛰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죠? 앞에 것을 빼버리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두 번째는 그대로인데 앞에께 푹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기 김학용님이 말씀하셨는데 공 박사님 허경영이 표도 전국적으로 도덕질했을 것입니다. 이 허경영 씨 표도 다 도덕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언할 게 없기는 힘들지만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전부가 마이너스 나오기 힘들거든요. 김진수님 잘 말씀하셨네요. 광주 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가 21% 나왔는데 조작으로 11%를 묶었군요.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어떻게 안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공병호 TV 다 모니터 하나 하겠습니까? 공병호 TV 다 모니터 할 겁니다. 오늘은 저 양반이 어디까지 밝히나 오늘 어디까지 밝히나 검찰 수사 다음 시작되면 그냥 TV만 쭉 보고 그냥 수사하면 그냥 검색 끝낼 겁니다. 2년 동안 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했으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강조에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엄청 선전했습니다. 실제 득표율 추정치가 21.70%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광주 광역시 시민들 가운데서도 도저히 저렇게 저 친구들한테 맡겨놔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발표한 것은 선관위 발표가 11.89% 나온 겁니다. 광주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강산구 다 20%입니다. 이것은 통계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거의 비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는 수천만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여기도 거의 비싸다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것도 조작한 것이 발표한 것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겠냐 이야기죠. 엄청 두렵죠. mj 팡님처럼 나라가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방송 3사 출구조사도 전부 걸고 넘어가서 불법이 발견되면 방송사도 내란지로 걸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자료 참조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관련 자료를 참조하고 그다음에 출구조사를 참가하고 두 개 더해가지고 발표했는데 0. 몇 프로까지 맞춘 거 아닙니까? QR코드를 사용하니까 사전투표 연계의 QR코드를 사용하니까 거의 개표 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공병호 tv를 실시간으로 지금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방송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선관위 관계자들은 다 알겠죠. 이런 짓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광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대구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시도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 대구광역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엄청나게 조작질을 한 거죠. 대구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적기 때문에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대한민국 투표 사전투표 없으면 그냥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안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있나 이야기죠. 대구는 모두 8개의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모든 데서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다가 표를 대해주기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다 불러 쓴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에 관외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빼버렸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금수왕박이 아니라 금수왕박 할아버지를 추구하더라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기용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완전 국가전봉 내란제네. 내란제죠. 내란제입니다. 내란제를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다섯 번을 한 겁니다. 세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것이 바로 2021년 또 4.7 보궐선거고 그 다음에 2022년 또 3.9 보궐선거입니다. 자연인 오케님이 보수 아성인 대구도 사전투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수 아성인 대구도 뭡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로 다 승리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 다음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방송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쉴드를 친다고 하더군요. 방송 내용을 못 보게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끔. 처음 참여한 사람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런 짓을 실시간 방송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광고 다 탄압하고 송출량 제한하고. 그래서 우파 유튜브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보지 마라 이야기죠.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사기업은 절대 자력을 이렇게 안 할 거란 이야기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다 잡아내야 될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다 제안했는지 벌벌 떠는 겁니다. 공병원 TV에 콘텐츠가 못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5년 동안. 대구광역시는 13만 9798표를 훔쳤습니다. 13만 9798표. 14만 표를 훔친 거죠. 수는 대구광역시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69만 8,986명입니다. 여기에 10% 69898.6을 반올림해가지고 69899표를 이재명에게 쑤셔 넣은 겁니다. 윤석열이 함께 받은 것은 57만 5898표 가운데 69899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짓을 한 겁니다. 밑에 여러분 3번에 있는 푸른색 숫자는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다 조작된 데이터 오염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작업 결과가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숫자로 여러분들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런 작업들을 30대 40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숫자나 이런 것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참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이렇게 즉시에 쓸 수 있게끔 한 개인적인 노력도 참 고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라를 구하는 데 이런 분석을 하는 도구라든지 수단, 방법 그런 것을 또 구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때 결정적으로 쓰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사회로 부정선거라든지 그 밖의 5대 문재인 정권 안에서 공직선거의 진실을 갈리는데 아마 공병으로 tv에서 내보낸 콘텐츠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구에서 가장 부여하신 분들이 사는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는 모두 2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호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쫙 수성 1과 수성 2, 3, 수성 4 이렇게 황금동 0, 3에서 25니까 2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표를 사전투표에서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대구 수성구의 여러분들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구 수성구만 하더라도 이번에 맨 끝에 2만 6,696표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의 근거는 대구 수성구민으로서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일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13만 3,483명이었습니다. 13만 3,483의 10%는 만 3,348.3입니다. 0, 3을 여러분 제외해버리게 되면 플러스 만 3,348 마이너스 만 3,348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2만 6,696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만 하더라도 조작은 여러분들 아주 정교하게 했습니다. 모든 동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소선상, 제외국민, 제외국민 관외사전투표 그리고 소개로 해가지고 각 동의 관외사전투표 총계가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선거인수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바로 이 수치입니다. 선거인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이 수치입니다. 각 동은 투표소로 또 나누어집니다. 범어 1동은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인 선거인수. 이 자료 여기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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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시죠. 범어 1동 제3투표소에는 2050명입니다. 2050명의 10%를 바로 범어 3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보다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인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합을 구해가지고 수선구 합이 나오고 또 8개 합을 구해가지고 대구광역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컴퓨터는 순식간에 처리하겠죠.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밑에 레벨인 특정투표소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가지고 그 특정투표소에 실제로 얻은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소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수선구 합이 나오고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합산해가지고 대구광역시 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시죠. 범어 1동의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 다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작을 하고 나면 반올림을 해야 되면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샘플로 대구광역시만 조사하더라도 이게 엉망진창이 나오는 겁니다. 대구광역시에 반올림 처리한 전산조작작업을 전산작업이 조작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정한 숫자들이 수없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발견되는 겁니다. 중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1로 교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동구에서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1로 교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되면 이걸 또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할지 모르고 교정을 하면 전체 표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바로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엔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겁니다. 대구광역시의 전산조작에 의한 반올림 처리 결과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비원회 선거 데이터에 나타난 소위 전산조작의 흔적들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이 나오면 윤석열의 플러스 1을 더해져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함께 이러면서 서구에서 플러스 2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더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구에서 플러스 2 한 표를 더 반올림해서 이재명 후보가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통해서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가장 풀뿌리에서 투표소 차원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수성구가 나오고 대구광역시가 나오고 다섯 개의 굴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통해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나오고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여러분 바로 이 표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입니다. 2020년도 대선에 전국시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서울특별시부터 17개 시와 광역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모두가 다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미친 결과입니다. 크기는 1%에서 11%가 나온 겁니다. 그래도 경상북도 가장 조작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1%가 나온 걸 보니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2% 이런 그래프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플러스고 모두가 마이너스는 이런 그래프 자체가 바로 조작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크기가 작지만 다 마이너스입니까.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누구죠. 허경영 씨의 표도 훔쳤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우편투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편투표도. 그런데 예외가 뭐죠. 예. 제주하고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이건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뭐죠. 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전국 차원에서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탁 좌우대칭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자연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3천만 정도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후보가 똑같이 좌우대칭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최종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5구 대선에서 12% 조작.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20% 조작. 2020년 4.15 총선에서 25% 조작.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0% 조작으로 추계됨.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20% 조작.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 좌우대칭이 어떻게 나오냐. 좌우대칭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조작질을 했다는 증거인 거죠. 이게 조작질을 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물감을 입힌 다음에 종이를 반 접었다가 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데칼코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의 증거인 겁니다. 조작의 증거. 이런 데칼코만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국 지역만 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전국시도 관외 사전투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서기표시.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보시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 이재명국 플러스 16.7% 마이너스 16.7%.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 나쁜 사악한 놈들이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도 현지하게 뭡니까. 이걸 줄이네요. 보시죠.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뭐죠.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유지했다가 이제 못 보게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단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 사람들이 공백하고 TV를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못 보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플러스 16.7점 나오고 마이너스 16.7이 나오냐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올 수 있냐. 사전 투표 득표율을 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을 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차이가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데칼코마니 조작처럼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이번뿐만 아니고 또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도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낙연 15.61% 항교안 마이너스 15.61% 고민정 13.23% 오시아원 마이너스 13.23% 항우나 11.61% 이연근 마이너스 11.6%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죠. 플러스 15.61% 마이너스 15.61%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조작을 해야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야 조작을 해야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야 데칼코마니처럼 아이들 물가매로 딱 펼쳤을 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플러스 16.7% 마이너스 16.7% 이렇게 해야 뭐죠. 플러스 15.61% 마이너스 15.1% 이렇게 나와 13.24% 마이너스 13.2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예. 네.